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밤 9시 36분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오늘 밤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처장의 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후 소재를 파악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 처장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 관수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이 부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사업자 선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김문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 관수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성남의 떨리 대장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 1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1팀 소속 실무를 맡았던 도계공 직원 한모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의견서에 초과 이 관수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팀장이던 김 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 삭제로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는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은 김문기 씨를 상대로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문기 씨는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이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불과 12일 전, 즉 12월 12일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유한기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씨를 황무성 씨를 무리하게 밀어내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찍혀가지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명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미온적인 황무성 전 사장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주무로 추궁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을 몰아내는 위선은 누구였느냐 하는 게 앞으로 수사하는데 상당히 지금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키매니저 그분은 압수수색 받을 무렵에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말은 이 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는 자살기도 유한기 씨는 극단적 선택 또 이분 김문기 씨는 현재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 이러면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 이미지가 아주 엄침하게 좀 살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간에는 이 극단적 선택이 과연 자발적인 거냐 아니면 누가 그렇게 몰아갔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유한기 씨가 유서를 남겼다고 하니까 그 유서를 공개를 하고 하면은 어떤 단서가 풀리겠는데 경찰은 유서를 공개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죽음이 생겼으니까 점점점 세 개가 찍혔어요 유동규 자살기도 유한기 자살 그 다음에 김문기 지금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선을 그려보면은 뭔가 이상한 뭐가 잡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장동 게이트를 듣고 가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의 제일 목적이 피의자든지 누구든지 그 심경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구속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신병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끔 미국 영화에서 보듯이 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죽이든지 또는 자살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가장 좋은 신병 보호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죠 그렇다고 오늘 김문기 씨의 죽음이 그게 극단적 선택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분의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빨리 특검하자고 했어요 윤석열 씨도 빨리 특검하자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 특검까지 포함해서 다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도 특검하자 민주당도 특검하자고 하면서 정작 특검법안을 다수당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런 어떻게 보면 키맨의 죽음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서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대선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을 국민 앞에 보고를 하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이재명을 찍을지 말지 결정해야 그게 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고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정선거입니다 가장 최고도의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검사들이 잘 알잖아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 씨는 나중에 사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